181번 181번 5번째 선물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온다고 아 웃음한 줄 알았어요 자 6번째 선물 88번 88번 네 축하드리구요 자 이제 7번째 80번 7번째 어디 80번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8번째 177번 아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8번째 선물이에요 예 된다니까요 예 착하게 살아온 거예요 예 공사활동도 하고 있죠 요즘에 예 예 아홉 번째 선물은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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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너무 놀랐나 보니 팔꿈치 조심하세요 옆사람 눈 맞으면 상당히 슬퍼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자 이제 열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요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네 뒤에 하나 더 있는 거 보니까 세 iht 지금 resurrez金 반자 06 죠 아홉 번째 세윱 여러 번째 예 세윱 chine 세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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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윱 세윱 여 различ 세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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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러 신발이에요 자, 11번째 43번 43번,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은 나중에 사이즈 교환해 주시는 건가요? 신발 나중에 사이즈 교환되는 거예요? 점장님 사이즈 교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발은 그냥 받는 거예요? 교환 가능합니다 평상시 점장님 여기 니태영 한 분이 점장님 그렇죠? 평상시 점장님 맞죠? 110번 110번? 신발 좀 보여주세요 어떤 신발이랑 ICB 날아갈 것 같은 신발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3번째 선물 145번 182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전에 어디서 오라는 뭐 첫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했던 학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계시죠? 네 택시 탐험 되죠 자, 14번째 182번 182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원래 신발 10쪽만 선물로 드리는 거였는데 오늘 더 드리는 거 알죠? 네 필라 매장 직원분들 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본사 직원분들 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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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서 신발 10쪽이 더 생긴 거고 티셔츠 10쪽이 더 생긴 거에요 그래서 계속 추첨합니다 열 다섯 번째 93번 93번 축하합니다 16번째 바로 바로 추첨할게요 1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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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자, 이어서 열 일곱 번째 추첨합니다 17번 아, 17번 아, 17번 아, 17번 163번 아, 18번 아, 18번 여러분, 마음이 되게 은근히 해 아, 아름다워 네 맞는 거예요 18번째 올 갈라 carefully 1번 2시 반에 오시는 분 2시 반 올 갈라 1번 아 1번 잘 뽑았어요 아 1번 아 1번 이야 2시에 2시에 왔어요 2시에 자 열아번째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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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안계세요?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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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고투미스 자발적으로 번호 안세거든요 이런거 상당히 아 그렇군요 여러분 9번째인가요? 계속 뽑아주세요 어 번호 2번 아 2번 2 2번 아 뭐라구요? 꾸면서 이랬는데 뽑혔다고? 조금은 떴네요 꾸면서 이랬는데 나왔었어요 50번 50번 뒤에 당첨 옆으로 좀 살짝만 나와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65번 65번 당첨 전달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전달 전달 네 전달 전달 네 전달 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전달 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탄 나르기 봉사 같이 했나봐요 네 46번 3초 네 어 너무 많구나 이야 이야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좋겠다 75번 75번 당첨 자 계속해서 갑니다 신발 이제 7쪽 남은거에요 7쪽 161번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아